인구 8만 2천 명의 관광도시 속초. 지역의 먹거리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속초시장엔 1년 내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안에도 신지 알겠습니다. 오징어 순대, 아바이순데네. 새 느낌 다 있어요. 그런데 아바이순데를 외국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닭강정을 파는 사람도 외국인입니다. 이들은 모두 인근 대학 학생들이라고 하는데요. 학교 끝나면 주시정도 끝나면 여기 오고 학교 안 갈 때에는 여기 와서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근무해요. 이 학생들 없으면 어떻게... 장사 못하죠. 얘네들 없으면 진짜 장사하기 되게 힘들어.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진짜 이런 일 안 하려고. 아바이순데를 파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무척 낯설게 느껴집니다. 여기가 한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직접 호객도 하고 음식도 팔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시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속초에 식당에서도 공장에서도 일하는 유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학생이 없으면 지역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강원도 영동 지역은 이미 여러 대학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 2천 명의 학생들이 있었지만 지난 2013년과 2014년 상당수 학과들이 문막과 양주 캠퍼스로 이전하면서... K대는 이곳을 글로벌 캠퍼스로 전환해 정원의 99%를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웠습니다. 현재 23개국 950명의 유학생이 재학 중인데요. 작은 지방대학에 1천 명 가까운 유학생이 몰린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업을 마친 학생들은 교문 앞에 주차된 승합차들에 오릅니다. 이들이 내린 곳은 속초 농공단지. 학생들은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개발도상국 출신인 이들은 일할 곳이 많은 데다 생활비가 싸기 때문에 이곳에 유학을 왔습니다. 현재 300여 명의 유학생이 농공단지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합니다. 그나마 속초에 명태산업이 다시 일어선 건 유학생 덕분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는 일조차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식당에서도 유학생은 없어서는 안 될 인력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사나바르시는 2년째 횟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미니 나왔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금면하고 효도 진짜 신뢰성도 좋고 두루두루 다 같이 먹어요. 주변에 상인분들은 유학생 알바 쓰시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영업을 진짜 제가 알기로는 거의 힘들다고 봐요. 횟집 알바에서 번 돈으로 어떤 데에 좀 돈을 쓰고. 월급 받고 제가 등록금비 내고 그리고 방세비도 내고 생활비도 다 할 거예요. 코다리 공장에서 일을 마친 망곡 씨가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유학생들은 부족한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한편 소비생활로 지역경제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하니까 소득이 어느 정도 되니까 얘네들이 이 지역사회에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해줘요. 먹는 것부터 해서 또 걔네들 숙소를 거기서 기거하면서 진짜 얘네들이 아마 숙소에 많은 되게 경제적인 효과를 많이 줘요. 벌어서 벌어서 숙소에 쓰니까. 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주체가 있습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와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들인데요.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이들 대학이 해법을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부산에서 태어난 아기는 10년 전 2만 8천여 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부산의 대학들은 신입생 유치를 위해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대학들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입니다. 막 입국한 부산의 한 대학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총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학생을 지금 금년 말까지 지금 대거 유치를 하려고 그래요.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하노이 시내에 있는 한 유학원입니다. 총장을 비롯해서 전 교수들이 여러분들이 유학을 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도전하면 여러분들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학 총장까지 직접 나설 정도로 베트남은 좋은 유학 시장입니다. 20, 30대 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젊은 나라인데다 한류의 인기로 한국 유학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번 방문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학생 면접입니다. 좋은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 총장님의 영업 기술이 유감 없이 발휘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고 또 인턴으로 가서 일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돈 벌면서 공부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총장의 기업 연계형 유학 프로그램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대학과 연계된 부산 지역의 여러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치전이 치열해진 만큼 설명에도 학생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들로 준비해온 대학들. 이렇게 유치해 한국에 들어온 베트남 유학생 수는 현재 4만 3천여 명에 달합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18만 2천 명입니다. 중국이 6만 8천 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이 4만 3천 명, 그 다음이 우즈베키스탄, 몽골 순입니다. 대학들이 사활을 걸고 뛰어든 덕에 유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중도 탈락하거나 불법 체류자가 된 유학생 수도 같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올 7월 기준으로 유학생 중 불법 체류자가 된 학생은 3만 6천 명, 전체 유학생의 17%나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곤란에 빠진 건 다름 아닌 대학들입니다. 조용하던 기숙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집니다. 한 유학생이 늦잠을 잔 모양입니다. 수업에 안 왔다는 한국어 학당 강사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교직원. 겨우 결석 처리를 모면한 학생. 유학생이 장기 결석을 할 경우 학교는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의 체류 비자는 박탈됩니다. 대학은 유학생이 중도 이탈하지 않도록 여러모로 신경을 씁니다. 크고 작은 모임을 자주 마련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 학교는 유학생들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바비큐 파티도 합니다. 케이팝 등 한류 때문에 한국에 온 유학생이 많은 만큼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수업들도 개설했습니다. 중도 이탈자가 생기면 교직원들이 나서서 직접 찾으러 다니기도 합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학생들 골목에 기다렸다가 설득 작업을 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흔한 다반사일 거고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 오잖아요. 언젠가 집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벽이나 밤늦게나 잠복근무를 하는 거죠. 대학이 학생 관리에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입 유학생 대비 불법 체류자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분류됩니다. 비자 발급이 제한되면 유학생 모집을 할 수 없어 대학 재정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지난 여름 교직원 4명이 아시아 전역을 돌며 500명을 직접 면접하고 돌아왔습니다. 대다수가 경제적인 이유로 중도 이탈을 감행하기 때문에 가정 방문을 하고 집안 경조사까지 참여해가며 학생의 가정 환경을 살폈습니다. 문제는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분류되면 재학생들에게도 불똥이 튄다는 것. 6개월 혹은 1년마다 비자 연장을 해야 하는데 출입국 사무소에서 이전보다 훨씬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잔고 증명이 가장 문제인데요. 통상 고국의 부모로부터 천만 원 이상 송금받은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유학생들은 출입국 사무소가 요구하는 통장 거래 내역 확인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통장 거래 내역 때문에 비자 연장이 거부돼 학업을 중단한 유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유학생으로 왔다가 불법 체류자가 됐다는 안우진 씨. 4학년 2학기 졸업시험에서 떨어졌는데 바로 출국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냥 돌아가라고 얘기만 하고 아무 설명을 안 내주고 그냥 내보냈거든요. 아니 여러 가지 고민을 했죠. 3년에서 5년 잡고 그 안에다가 돈 좀 모으다가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지금은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됐지만 원래 그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취직할 때가 되겠어요. 아는 사장님이랑 3학년도도 막 들어오러 가고 졸업하면 받아주겠다고 계속 얘기는 되고 있었는데 막상 그런 일이 일어났다 보니까 유학생 유치부터 관리까지 대학들의 노력이 필사적인 느낌마저 드는데요. 여기서 주목해볼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유치해서 적게는 2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공부한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 대부분 한국을 떠난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에 남아있고 싶은 유학생이 많지만 취업이 쉽지 않는데요. 작년 유학생 졸업자 취업률은 8.2%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인력난으로 힘들다는 업종조차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외국인 유학생이 없으면 장사를 할 수 없다는 속초시장. 7년째 이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부사르 씨. 가게에 대한 애정이 남다릅니다. 이 가게도 성실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부사르 씨가 꼭 필요하지만 그녀는 이곳에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유학생이 전공과 무관한 곳에 취업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졸업생 역시 전공과 맞는 일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고 털어놓습니다. 저 갱경학과 졸업했으니까 갱경회사 들어가야 돼요. 제조회사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거 중립국 사무소이 그거 비단 좋아요. 전공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급여 액수도 문제인데요. 이들은 연봉 3천만 원이 넘는 곳에만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회사 전공이랑 맞아요. 근데 그 회사는 한 달에 250만 원밖에 안 줬어요. 근데 저 비단 변경해야 되니까 280만 원 받아야 돼요. 그거 문제이라서 전수 없이 그 회사는 저 받고 싶은데 그 원급이 안 돼서 전수 없이 계속 할 수 없어요.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 농공단지 업체들은 유학생들의 귀국이 더욱 달갑지 않습니다. 숙련을 해야 돼요. 제조 입장에서는. 숙련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러려고 되면 나면 떠나게 되는 그런 법적인 절차가 있고. 좀 아쉽죠. 실제로 좀 남아서 더 일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많죠. 거의 100%.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나 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일하시는 조건에서 정착을 하게끔 만들어줘야지 인구도 늘어나고 좀 이렇게 활성화될 텐데 너 나가. 너 나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부황번 씨는 그 어렵다는 취직에 성공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어떤 거 공부하셨어요? 우리는 신용한국어 전북과 학대학교예요. 전공과 무관한 일일 경우 취업비자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인력난이 심각한 지방자치단체가 나선 것.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한 제조업 분야의 인력에 우리 지역에 이미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매치를 해서 이 사람들이 장기 동안 머무르고 정주를 하고 결국 영주권까지 획득할 수 있도록 서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법무장관에게 건의를 했고 이 정책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자체에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의 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발급해 주는 비자입니다. 5년 체류 후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간 신입사원을 구하지 못했던 이 업체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지원했고 부황번실을 포함해 유학생 3명을 뽑았습니다. 취업특화 비자 같은 경우는 본인뿐만 아니고 가족도 같이 거주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런 소비 집단이 생기는 거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초가 되는 어떤 안정적인 어떤 그런 인구, 소비인구죠. 이번 시범 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비자를 받게 된 외국인은 400명. 지역의 인력 부족을 메우기엔 여전히 아쉬운 숫자입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이어 법무부는 올해 1월 이민관리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국가의 100년 대결으로서 이러한 난제들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책임 있게 답할 수 있는 가치인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정책도 있었습니다. 나아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비자와 국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의 숙련 인력을 유연하게 도입하고 글로벌의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반기까지 이민청 설립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던 법무부가 아직까지 관련 법안들을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0.78 그건 지금까지 20, 30년 동안 했던 모든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별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정한 생산 인구의 유지 방법은 이민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노동 수요에 대한 정교한 분석 또는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 계획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지금 급합니다. 정말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지방의 많은 것들이 함께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난제 앞에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PD수첩은 전국을 취재하면서 지방의 인구 감소와 인력난이 미래가 아닌 닥쳐있는 현실이란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이 공백을 메워줄 대책이 절실한 가운데 당장 대안은 유학생과 이민자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지금, 이민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최근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을 시작으로 수도권 중심의 이른바 메가 서울 구상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 서울 확대 정책보다 더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 시계는 지금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처 보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sob قة 지방 아래